네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인사드릴게요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량 준비했는데 리스트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보이고 오늘 어디로 가려는 거지 알테오젠도 보이고 루닛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BHI는 이미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포지션이 참 다릅니다 어디 주목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알테오젠의 변덕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알보리 저는 큰 걱정 없이 제 상승에 대한 것을 보이기 위한 일보 후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보이고 있죠 바로 루닛입니다 어떻게 보면 빅파마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물망에 올려오다가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전전일 그리고 전일 오늘까지 상승에 대한 여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뷰노 같은 경우도 오늘 단독 이슈이긴 하지만 기사와 뜨면서 루닛을 따라오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딥노이드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루닛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AI 병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업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서 어저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상승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진단을 넘어서 치료에 대한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는 루니스코프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좀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AI 의료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대한 상승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한 상승이 5만원이라고 하는 주요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점 사실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정배율로 전환하는 구간에서 이격을 단기적으로 조금 줄이겠죠 우리는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공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루닛은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를 완전히 돌려세웠죠 관심 종목에 넣고 무조건 봐야 하는 종목으로서 루닛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리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만나보시죠 오늘 거래량 활발했었던 쪽 5성 첨단 소재, 삼부토건, 휴림 로봇, 우리 바이오, 삼성전자 뭐 사실상 트럼프 내각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 어디 집중하세요? 뭐 오늘 아침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점심되니까 대마 관련된 애들이 좀 움직였고요 막판에서는 이제 가온전선이 상한가 안쪽이 나오면서 LS 관련된 이슈,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 배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시장이었다 오늘 말씀 보이고요 여기서 지금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우리 바이오와 5성 첨단 소재 대마 관련된 이슈가 좀 나타나고 있죠 트럼프 법무부부터 복지부까지 지금 친 마리아나 내가 구성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대마 관련된 우리 바이오와 5성 첨단 소재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매트 게리츠라고 하는 이 양반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 양반이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대마를 옹호적으로 강하게 옹호를 했던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바이오 5성 첨단 소재 두 종목이 오늘 상승폭을 보이다가 반납을 한 것은 장 후반부에 LS, COS 관련된 강원전선 이쪽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금을 빠르게 이동했던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루닉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바이오는 저는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돌파와 전환을 기대하고 장기적인 스탠스보다는 저는 좀 짧게 짧게 대응하시면서 우리 바이오 5성 첨단 소재 관련해서는 매매적인 기법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내각 인사와 함께 누가 누가 지명이 됐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발언이 있었는가 그에 관련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자금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정리를 해보면 법무부 장관 맷 게이츠 아까 전에 언급 주셨는데요 사실상 대마 관련주를 꿈틀거리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리스크를 또 품고 있는 상황인지라 계속 변동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 션 더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오모 발언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점이 또 촉발시켰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RFK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자금 투심 자체를 완전히 빼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 대통령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일론 머스크 내일 스타십 로켓 6차 시험 발사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같이 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되게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올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도 변동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마감가가 나왔는데요 희비교차하면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0.11% 상승 마감입니다 2471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현재 집계 중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면 0.5% 밀리면서 오늘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단이 좀 강하게 밀어냈던 부분도 있었던지라 오늘 장중에 저점 라인 680선을 또 지금 테스트하기도 했었네요 자 지금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이 줄곧해서 팔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신경이 있습니다 장초 한 40분가량은 외국인이 매수 우위가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줄곧 매도 우위였고요 매도 물량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관은 좀 사기는 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줄곧 매도 우위 포지션이었다라는 거죠 다만 선물 쪽에 있어서는 순 매수 포지션이기는 합니다 어제도 이 시간 이랬는데 오늘 또한 이 시간 현재 현물 쪽에서는 쭉쭉 팔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도 신경이 쓰입니다 시총 상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6천 5백원 그래도 5만원대 중반은 지금 지켜는 가고 있습니다 0.71% 내렸는데요 사실 어제 외국인 삼성전자 매도 우위였죠 오늘도 가수급상 매도 우위가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5에서 6만원 사이에 박스를 또 만들어가게 될까가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유력한 또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챙겨보셔야겠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소폭의 하락입니다 LG엔솔은 그래도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는 주 무기가 앞으로 여기저기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2.61% 상승 삼바도 오늘 좀 강하게 지켜줬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쉬어가고요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는 오늘 플러스권 나타내고 네이버가 오늘 다시 한번 플러스권을 만들게 되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트럼프 당선인 확정 이후에 순매수 종목으로서 네이버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다시 12위권 자리로 올라왔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젠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7.73% 밀려 있는데 2시 12분까지의 가수급상은 외국인이 지금 그래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도 장초 샀다가 장중에 뺐다가 다시 장막판 사는 것으로 찍혀 있었는데 장중 취합되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는 지금 일보 후퇴 성격으로도 메시지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2차전지 소재단 강하게 지켜내는 부분들 레인보우 로보틱 수도 0.57% 지금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됩니다 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딜 봐야 하는 것인가 빠져있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인지 기회로 봐야 하는 것인지 굉장히 어지러운 구간입니다 2차전지가 그렇다고 다음에 희망일까도 사실 조금은 부족하고 반도체 바이오 너무너무 모르겠고 회원님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요 근래 시장이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아랫돌 빼서 위로 올리고 있는 계속 순환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얘는 괜찮겠지 했던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고점에서부터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뭐 저는 오늘 알테오젠이 그런 모습을 어제 오늘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트럼프 이쪽 테마의 순환 매에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본다면 약간 빠르게 순환 매가 나타나는 것을 막 따라가려고 하시다 보면 엇박자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 트럼프와 머스크 테마 안에서 대장격인 종목을 그냥 선점을 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산업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트럼프 테마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슈퍼사이클에 트럼프까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 대장격인 친구들은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HD 현대 미포와 H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H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일자 사상 최고가 갱신을 보이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HD 현대 미포까지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조선 그리고 원전 그리고 방산 및 우주항공까지는 계속해서 매매적인 측면으로 대응하시는 건 맞는데 대장 종목들은 조금 약간 스윙적인 측면으로 약간 홀딩적인 측면으로 잡아두시고 대응하셔야 갑자기 슈팅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원전, 방산, 우주항공의 대장주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열어놓고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달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종목이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요 근래에 계속 큰 걸로 다시 한 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 번 갖고 온 종목이에요 이번에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받고 나서 이번 가장 골치 아팠던 구간이죠 2만 2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해서 안착이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SMR 제조사로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AI 전력 수요에 대한 캐파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2050년까지 현재 대비해서 한 3배 이상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설이 필요한 SMR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원전에 본격화된 터빈 사업까지 가세를 보여준다고 본다면 지금 이 구간은 이전에 있었던 그 묵혀 있었던 물량을 해소하고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위치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만 2천 원에 대한 가격이 올해 5월달 그리고 올해 7월달 그리고 10월달과 11월달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좀 막혀 있었던 그런 구간인데 차트에 대한 정배열도 굉장히 멋있는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인과 기관에 순매수 특히 투신과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자금적인 측면으로 유입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2만 2천 원, 2만 3천 원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2만 5천 원까지에 대한 상승력을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딱 2만 원 잡으면서 60선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계속 보자라는 관점 열어봤고 아까 전에 HD 현대미포 얘기 잠깐 차트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은근히 조용히 신고가 막 만들어가고 있고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현대미포 역시 예쁜 관점에서 쭉 홀딩하며 지켜보면 될까요? 한 13만 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1월 11일 빼빼로 되어 있는 날 추천드리면서 12만 원 돌파까지 나타났는데 조금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단기적, 매매적인 관점으로도 매력적이지만 홀딩적인 관점으로도 매력적이다라고 보면서 장대 양봉 이후에는 잠깐 눌릴 수 있는 거 감안하시고 대응하시고 13만 원까지 좀 열고 대응하시면 좀 더 좋은 수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요즘 자율주행도 강해서요 모트렉스 언급주신 바 있어서요 시세 연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도 바닷건에서 고개를 팡팡 들고 올라오고 있어요 더 노려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윗고리가 자꾸 달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121선 안차까지 오늘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이제 뚫어야 되는 것은 다 뚫고 안차까지 나타난 자리이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홀딩하면서 전고점 13,000원까지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0원 부근까지 또 다시 한 번의 장기 입형선 부근이네요 그 부분까지는 노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요즘 엔터주들이 확실히 더 무풍지대인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YG 엔터를 언급주신 바 있는데요 야금야금 계속 가요 더 갈까요? 사심 가득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베이비 몬스터 정말로 칭찬해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만 8천원 목표 가격이었는데 오늘 4만 8천원 딱 찍었어요 여기 이 구간에서는 아직 무풍지대에 대한 니즈를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5만원까지 상향하면서 조금 더 홀딩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 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면서 5만원까지는 조금 더 목표가로 열어두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짱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짱에 있어서도 많은 기회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